안녕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 인생의 선물을 나누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따라 새는 지금도 공중에 날고 있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박혀 있으며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거짓말장애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행복의 권한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마귀에게 속은 인간은 너희 앞의 마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성기게 되었습니다. 成为魔국의 지니之后 하나님은 他们不是拜神 而是拜偶像 본질상 진노의 자녀 수고하고 무궁은 짐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成为了愤怒之子 그리고 단어이 굉장히重단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 또 문제에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고통을 받다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장의 통후当中 过一辈子 그리고 有一天 遇到 심판 이 문제를 남한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후대 후대까지 남겨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这个 문제 不单单 是在我这里 结束 而是 把这个 会 이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됩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불행하게 살다가 사는 것이죠.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았습니다. 종교를 찾아서 열심히 해보나 함연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지식과 철학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성경은 철학은 핫된 속임시여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행을 해봅니다. 결국 성경은 인간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있습니다. 성경은 人们의 이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란 하나님 부활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를 박살냈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고 영접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만난다 했습니다. 언제 안가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러면 성령 성령 내주 성령 인도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 성령 인도 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주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도 항복하고 결박됩니다. 그리고 当 我们 奉 예수 基督 的 名 可以 享受 天 祝福 이 천국 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립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평생 이 고통 속에 머물지 마세요. 구원받아 천국 같은 삶을 누리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영접 하면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마귀에게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평생 내 안의 성령께서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 주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양육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계속해서 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은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함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